안녕하세요 제스 맘 장성숙 이에요 오늘 동아리 진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드위노 에서 포트를 tty usb 0으로 되어 있는걸 확인을 하고 어 연결을 해서 로스런을 하려고 했더니 자꾸 에러가 나는 거에요 여기 보면 시리얼 로드 포트가 디바이스 tty usb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이게 자꾸 일로 되는 거에요 일로 그래 가지고 어 그걸 바꿔주는 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로 나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됐고 어 아드위노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에러가 나니까 이런 것도 찍어 보고 네 했었죠 그래서 요기 지금 로스런 로스 시리얼 파이썬에서 디바이스를 요 tty usb 0으로 좋고 바우드 는 11만 5천 2백 으로 좋고 그랬더니 로스 시리얼 파이썬 노드가 시작이 됐고 커넥팅이 됐고 리퀘스트 타픽을 하고 블라블라블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로컬라이제이션 에서 무브 점 파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아 얘가 실행은 잘 되는 걸로 나오는데 얘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찍어 봤자 전부 여기도 찍어 보고 여기도 찍어 보고 다 찍어 봤는데 12 볼트 제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5 볼트를 승합해 가지고 12 볼트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모터에 다가 주고 있는데 모터도 멀쩡한데 왜 안 움직이지 아 썩상하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고수님한테 여쭤봐야 겠네요 뭐가 문제인지 아 근데 이거는 카톡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네 왠지 하드웨어 문제인거 아니 전류도 제대로 안 전라 전압도 제대로 들어오는 거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안 움직이니 여기는 다 순서대로 지금 액션은 됐는데 응 응 응 응 응